스몰캡 종목들 중에서 투자 만화 가치가 있는 기업들 알아보는 스몰캡 관심주 시간입니다. 오늘 순서는 현대증권 포트폴리오 전략팀의 윤정선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방금 살 종목이 없다, 뭐 이런 말씀으로 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뭐 펀더멘털 측면에서 나홀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잘 아시는 종목이실 것 같습니다. 더 좀비존이라는 종목이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좀 대안주로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2003년에 설립된 ERP 전문 회사이고요. 중견기업 보급률 1위 업체입니다. 이제 2011년에 춘천으로 본사를 이전한 다음에 클라우드 사업에 투자를 해서 이제 13년도 2분기부터 클라우드 ERP 사업을 론칭을 했고요. 지금 이제 고객 수가 최근 기준에 9,700개 정도 수준으로 올라오면서 빠르게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보더라도 올해는 이제 외출액이 약 한 1,750억, 영업액이 38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이런 그 클라우드 사업 성장에 따른 그런 영업 레버리지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관련주를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더 좀비존 자세하게 짚어볼 텐데요. 시스템 솔루션 전문 업체로서 ERP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이제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사업 분야 또 사업 현황에 대해서 하나 좀 살펴주시죠. 네, 말씀하신 그 ERP라는 게 모든 기업에는 다 ERP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생산이나 물류 그리고 재무, 회계, 영업이나 구매 이런 어떤 프로세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솔루션인데요. 사실상 이 동사 같은 경우는 회계, 재무 분야에서는 거의 굉장한 그런 경쟁력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올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매출 비중이 ERP 쪽이 57% 정도 그리고 클라우드 쪽이 약 한 17% 정도 그리고 보안이나 그룹웨어 이런 기타 사업근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고객권으로 보시면 약 13만 개 고객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중에서 약 한 7만 개 사의 유지 보수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ERP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분야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워낙 이제 한번 이 더존의 회계, 재무 시스템 이런 거를 깔아놓게 되면 이거를 교체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애초부터 교육 자체를 이 더존의 솔루션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실전에서도 기업에서도 이런 솔루션을 계속 쓰게 되는 그런 구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규 고객은 꾸준히 유입이 되고 기존 고객들은 이제 유지 보수 매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보더라도 연간으로든지 분기는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연간으로는 계속 성장을 해서 앞서 초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좀 어떤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홀로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그 ERP 서비스가 클라우드로 대부분 이제 서비스가 전환될 것 같아서 이번 이런 국면에서도 또 고객 답변화도 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기업의 재무 회계부터 영업망까지 전사적인 관리를 도와주는 ERP 시스템은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해주셨고 그게 보면은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가 한 17%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성장 동력으로 봐도 되는지 이 부분이 계속 점차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이 된다라고 말씀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기업들은 다 이제 기업들 내부에 전산실을 따로 둬서 거기서 이제 서버나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이제 클라우드로 이제 넘겨버리면은 기업에서 그렇게 투자를 할 필요가 없겠죠. 고정비가 줄어내는 효과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서로 어떻게 보면 윈윈하는 그런 구조인데 뭐 장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이용자 입장에서는 뭐 초기 그 투자 비용이 이제 경감이 되고 뭐 인원 그 전산 관련 인원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더러 뭐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그 접근 가능한 그런 뛰어난 작업 환경을 이제 보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ASP가 굉장히 좀 높아지긴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장점들 때문에 이제 기업들도 이제 수요가 이제 많아지고 있고요. 그 ASP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그 두 배 이상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클라우드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는 이제 ASP가 이제 많이 높아지게 되고 이 ERP 시스템뿐만 아니라 뭐 서버나 스토리지 그룹웨어 같은 뭐 이런 것들도 다양한 서비스도 이제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전산에서 그 더존의 그 솔루션이 플랫폼화가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고객 자체도 그러면 과연 2011년에선 1년에는 약간 157개 정도였는데 2015년에는 이제 7,800개 사로 이제 확 이제 많이 늘게 됐습니다. 올해 연말에 한 1만 개 정도까지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매출액도 이에 따라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SP 증가와 함께 당연히 이제 영업이익률도 좀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20% 정도의 그 마진을 또 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장기적인 수익성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클라우드 서비스로 점차 전환이 되면서 기업 자체도 비용이 경감되고 일단 이 더존 비존 같은 경우에도 ASP가 증가를 함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의 증가가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실적으로 가셔야 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과 함께 투자 포인트를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뭐 간단하게 실적만 말씀드리면 2015년에는 그 영업이익을 약 한 290억 정도를 달성을 했습니다. 올해 지금 컨센서스는 약 한 38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PER로 따지면 약 한 24배 정도 수준입니다. 사실상 요즘에 코스닥 종목 중에 PER이 24배다 그러면 투자자분들께서 먼저 놀라시는데 이렇게 고퍼가 과연 되겠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계속 실정이 성장도 하고 이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는 어쩔 수 없이 메인 스트림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증권사 다른 그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 애널리스트 분들도 거의 뭐 30배를 상위하는 그런 PER로 지금 목표 주가를 산정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ERP 시장이 그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씀드린 그 클라우드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기대가 되고 뭐 이익률 자체도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성장지를 좀 찾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 클라우드라는 성장 동력을 확보해서 그런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성수기입니다. 다행히도 이제 4분기가 돌아오는데 실적 면에서도 또 4분기에도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클라우드가 어느 정도 또 시장에서 또 이슈가 된다고 하면 또 어떻게 보면 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암목, 장기적인 투자로도 매력적인 종목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성을 안고 더준비존 실적까지 좀 탄탄하다 긍정적인 분석을 주셨고요. 장기적으로 지켜보자 라는 또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네, 오늘 스무킥 관심주 더준비존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 포트폴리오 전략팀의 윤정선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